안녕하세요 다윗 왕이 원약계가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면서 자기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부인 미가리입니까? 미가리 왕을 꾸짖었죠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만자 중에 수치론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했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는 영원히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당신하고 내가 동침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남편인데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어제 참 그 10여 곡의 찬양을 여기서 복청껏 높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계속 내가 주지시켰어요 우리 유디도 형제가 총괄 기획을 맡아서 했는데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고 찬양 하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곁에서 찬양을 우리도 같이 들으니까 흥분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런 거지만 찬양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교하고 유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뭔데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건 참 놀랍죠 그래서 느에미야 선가 그런 말을 했죠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범사의 감사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느에미야가 거기서 예수라가 말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 그게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막 신령한 것처럼 우거지상하고 맨날 심각하고 혼자 성경말씀 다 묵상하는 것처럼 그래도 힘 하나도 없어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손 들고 다 찬양했잖아요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만큼은 울릴 수 있어 그런데 어저께부터는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그래서 아랫도리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찬양했구나 그렇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든지 신앙은 신본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눈치 살비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을 이렇게 오는 것은 벌써 그 신앙 시우자도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알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일이 있어요 부부싸움으로 와서도 교회나 불편한 형제자매도 있어도 그거 의식하면 벌써 끝장난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있어도 그냥 주님 앞에 올 적에는 주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돌아가서 다시 부부싸움도 시작할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왔을 적에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저께 오늘 그래서 어저께 찬양하는 걸 보고 오늘 제가 앵콜송을 부탁한 거예요 좋죠? 물론 교회 찬양팀이 나와서 해도 너무 은혜로울 건데 기운이 식기 전에 내가 어저께 청년들 기운을 받으니까 청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런 모습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50, 60명이 모여서 이 홀 싹 의자 치워놓고 복판에 서서 다 마이크 하나씩 들고 다 이 중심에 스탠딩 찬양집이라고 다 서서 저는 앉아서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울먹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21년 전 개척할 때 이런 모습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21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애타고 그냥 몸살을 하는데 너 어떤 교회를 도대체 하고 싶어서 그래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신약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뭐라고요? 그때는 복잡했어요 단순하고 순전한 이 말이 붙었어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 단순하고 그리고 얼마나 혼탁해 순전하고 아름다운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싹 빼버리고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 교회 표를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고 순전한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옹골성천교회 전주 북북교회 옛날에 전주 북북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21가지를 썼어요 저 이런 교회 하고 싶어요 성경이 기초한 이 21가지가 왕성옥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새벽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이 와서 이 앞에서 목청껏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하나도 비유가 안 상하는 거야 뭐 교파 냄새도 안 나고 저 세상에 사람들 의식에서 우리끼리 들썩들썩하는 그런 찬양집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돼서 하늘을 찌를 듯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교회까지는 상상을 못했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를 가서 봤어요 분반으로 모여져서 그런데 그 7,80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애기들만 12,3명 돼 애기 깐 날애기만 전메기는 그 애기들이 와서 7,80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0여 명 되는데 오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나는 이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매주일마다 애기부터 노인까지 이름을 써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제가 이름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주님 저는 이런 교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2층 강당 저 체육관을 들어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딱 그 무대에 다 앉고 한 50여 명이 되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이 주위에 한 30명이 둘러 앉아있는 이 장관 에키드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위를 다 빠져나가는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저는 이런 교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 못했어요 우리 자매일을 화요일 날 캠프장 가서 해요 자매님들이 한 30여 명 넘게 오죠 서른 대여섯 우리 형제님들이 열다섯 명 한 오십 명이 와서 그 강당에 강당을 딱 앉아서 성격 공부하고 거기서 음식 체리해서 우리 먹고 거기 찬양 연습하고 같이 교제하고 저는 체육괄 질걸 21년 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배당 새 들어서 있었잖아요 예배당만 줘도 감지덕지였죠 제일 부러운 게 2층 예배당들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주님이 체육관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캠프장까지 지어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 상상 못했어요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측량하게 내가 예측하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썼잖아요 원더풀 가드 어메이징 가드 옛날에는 리빙 가드 러빙 가드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써있는 게 내가 옛날에 표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지금은 제가 혀를 내둘래요 어떻게 상상이 안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시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족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하고 이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선은 양심으로 우리 교회를 뜯어보고 살펴본다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맘먹으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진짜 주인처럼 생각하고 성기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별도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나는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의 교회를 바톤을 다 넘기고 싶어요 그리고 섬기라고 나는 물론 아고 얼마든지 섬기라고 나 이러고 싶은 사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지난 21년 동안 나는 어느 한 사람도 견제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을 경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떤 한 사람도 내가 고깝게 보면서 그 사람을 제한해 주문 적 있어요 왜? 내가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는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양육하고 복음전에서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 나보다 조금이라도 말씀 더 잘 전하는가 잘 가르치는가 교회 더 사랑하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은 꿈에도 제 생각에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 열심히 전해 왜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복음도 못 전는데 우리는 전할 수 있어 하면서 더 옛날보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필리포사에 써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 자원에서 허나 그렇지 않으나 시기심으로 허나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그래서 사단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제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두 동강으로 나눠진 거예요 살아서 살아남던가 살아서 그 교회가 깨어서 살아남던가 아니면 세상 불길이 휩쓸려 가버리던가 종족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깨어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옹골송천교회입니다 신약성경적인 아름다운 옹골송천교회 예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이루려고 오셨다 예수님 생전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구약에 그 39원이 쓰고 있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주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배 얼마나 똑 떨어져요 바요나 시모나 이 글을 너를 알게 하여서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내가 이 반서구에 내 교위를 세부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가 이 신앙 고배구에 내 교위를 세우겠다 내 교위를 세우리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생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위가 태동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수구의 열매를 언제 봐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유는 우주적인 기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천상적인 기관이 이 교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죽어서 천당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위는 예수님이 머리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교위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위가 교위가 예수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 교위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교위의 머리예요 몸과 머리는 떼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머리 따로 보고 몸 따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몸과 머리가 붙어서 유인과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자 그분의 몸인 이 교위를 교위가 바로 주님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머리두심 주님의 통치하심 교위를 알아야 돼요 교위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모여있는 이런 집단으로 보니까 까부는 거예요 교위 와서 까부는 거예요 함부로 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위를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이제 구위에서부터 봐야 돼요 베드로가 다가가서 말씀 전하는 게 나오죠 38절부터 보면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가진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너희가 휴게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에 살아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루지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의가 태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하고 이렇게 교의가 태동하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의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의가 자란 거예요 네 가지가 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42절 우리 교의의 표는 42절이에요 2장 42절 사도행전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기 나오죠 네 가지 첫째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에요 교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얼마나 말씀을 공부해요 수요일 날 또 우리 성격 공부하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말씀하잖아요 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미신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미신인 거예요 왜? 제멋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예배해야 할 거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개시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개시의 존경 그래서 기독교는 딱 한 것만 뭔만 내놓으려면 성경 한 것만 내놓는 거예요 이 개시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드러낸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구원도 그렇게 받고 섬기는 것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배웠던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앉아있는 특별히 장로들 집사들 교회 리더들 하나님 말씀이 정통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해서 봉사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면 결국에 자기 생각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글을 뜯기 보이지만 나중에 하면 기가 막힌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각각의 기관 뭘로 해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상담할 적에도 자기 경험담으로만 안 돼요 자기 노하우로만 안 돼요 말씀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적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체질화된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면 저 죽기 살기로 가르칠게요 뭐라고요? 죽기 살기로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 죽기 살기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원없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 후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진짜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임 생활 몇 년이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통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만 많이 읽으면 정통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땡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땡치고 마치면 끝나요 성경만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글을 여니까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두출판사 책자도 있고 엠마오에서 나온 책자도 있고 여기서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성경만 중시한다고 하면 매너리즘적인 그 구호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저 우리 교회 서재에 꽂혀있는 몇 천 권 책이 있어도 이 성경 한 구질만 못 온 거예요 그 책은 참고서인 거예요 도움이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도 그 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서 자랑거리로 삼고 지식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면 그건 헛이 읽은 거예요 헛이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중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아직 그거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그대로 살 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하는 것과 자기의 삶과 인격이 다르면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말만 꾸며야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브래드린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그런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사는 힘, 능력, 열매 이것까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모양 꾸몄다고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질적인 것 양적인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거 솔직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 모양을 널 쓰고 있다 우리 성경적이야 우리 성직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불린다 우리 형제자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우리 매주 만찬 떡과 다 넣고 매주마다 우리 한 시간 이시 예배드린다 다 성경적이에요 이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떡과 잔 놓고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시간이 공허하고 다 졸고 있고 어문생가가 있고 하나님의 입 될 줄 모르고 이게 예배 떡과 잔 놓고 예배드린다 해서 그 예배가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감동이 돼야죠 성령의 감동이 돼야죠 입을 벌려서 튀어나와야죠 감사 기도가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지 이 떡과 잔 놓고 매주 가면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모임이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복수목효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복수목회였는데 톰 리더가 목사 못지않은 해계모니를 가지고 성직자 냄새 풍기면서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성경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수로 세우고 복수목회하고 동역하고 또 그런 성직자 냄새 풍기지 말고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복수로 세우면 형제님이라고 불러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적인 게 뭐예요? 성경대로 진짜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양 꾸미는 데는 질린 사람이에요 왜? 제2의 사기이기 때문에 모양 꾸미는 것은 그럴 듯하지만 그거 가지고 열매 맺을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양 꾸미는 성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미리 아셔요 중심,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양 꾸미는 제스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통이냐 말이에요 신앙은 애당적으로 그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면서 조용히 설교하려고 막 일을 몇 번 악물었는데 이 자리만 서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교제한다 따라서 왜 서로 교제한다 교제가 뭡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쉐어링이 뭐냐? 나눈다 그 뜻이 내가 빵을 가져왔는데 처음에 두 명이었어 둘로 똑 해서 나눠 먹자 쉐어링이에요 쉐어 그런데 다섯 명이 나타났네 그러면 오각형 자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섯 명이면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그러면 여섯 개가 나오는데 아 다섯 개네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거 나누는 것을 교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경험한 거 내가 나누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알았다고 나 이렇게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오늘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쉐어링이에요 진솔한 거기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한 사람도 바뀌고 그걸 들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쉐어링 나눠 갖는 거예요 기쁨도 나눠 갖고 슬픔도 나눠 갖고 창피한 것도 나눠 갖고 그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제하며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건 줄 착각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 받을 적으로 다 뭘 나눠 줬어요? 성령을 나눠 줬어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뭘로 교제해야 돼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쪼개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뭘로?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짝짝꿍돼서 마음에 맞고 밀접하고 서로 애기 봐주고 서로 가서 참 코드가 맞고 그 자매가 뭐 먹으면 친구는 그것을 사사로운 교제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서로 교제하며 이 뜻은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유익되게 말씀에 부합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걸 교제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제하면 육정을 나누던 코드가 맞던 서로 친근감이던 그게 교제인 줄 알아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 교제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교회가 통일을 이루고 교회가 협력하고 성령의 임제와 성령의 역사와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육신 쪽으로 만난 사이에 육신이 역사하지요 육신이 임제하죠 절대로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지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사롭게 밀접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제와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화되신 하나님이 마음껏 임제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친하게 맨날 돌아갔는가는 몰라도 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기 서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화통한지 집에 가서도 얼마나 개운한지 혈액순환이에요 따라서 혈액순환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혈액순환과 같아요 혈액순환이 되면 어때요? 첫째 몸이 가벼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찌뿌더다고 혈액순환이 되면 몸이 가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진짜 나누고 돌아가잖아요 나고 친해지 않아도 교회 와서 그런 교제 맛보고 돌아가면요 몸이 개운 마음이 가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아직도 신앙에 아직 시오자도 못 들어간 거예요 모임생활 몇 년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친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가 다 친해야 한다 서로가 다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 사람 별도로 있으면 그게 분당인 거예요 그게 분파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오늘도 우리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같이 예배해 드렸잖아요 정말 감동스럽죠 주님이 자기의 찢기신 그 살 흘리신 보혈을 매주마다 이 앞에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게 예수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니에요 그걸 뜻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셨지 추억하는 거예요 메모리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 인간은 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뒤돌아오면 잊어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말으라고 매주마다 이 식탁을 배설하시고 주님이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돌리고 집사들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떼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마시고 먹고 하는 거예요 안 잊어먹고 놀랍죠? 예배 예배 만찬 예배 나는 우리 모임을 떠나서 다른 교파로 간 분들 중에 이해 못 드는 게 이 점이에요 첫째는 떡과 잔을 어떻게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만인체사장으로서 교파는 성직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요 땡어만 일어나고 땡어만 안고 설교 혼자예요 감사기도 자기 혼자예요 교회 대표자 혼자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을 봉급주고 하면서 전부 출석구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주고 하면서 교회를 다 얘기하게 해요 만인체사장주의 없어요 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교파에서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건 난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모독으로 떠나서 그 다음에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자른 거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친 말씀 서로 교제하는 교제 세 번째 떡과 잔을 놓고 예배 네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해요 길게 많이 오면 좋아요 그러나 짧게라도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요 긴 기도 내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릎 꿇는 법을 배워라 기도할 적에 무릎 꿇고 하라는 거예요 의자 앉아서 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배울 적에 분명히 무릎 꿇고 5분을 얻은 10분을 얻은 30분을 얻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냐고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신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번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신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마녀고 쫓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신번이 아니면 인번이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사람 의식해서 사람 경쟁심 가지고 사람은 시기와 허용과 다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건 지푸라기예요 나중에 공력이 불탈 때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너미 보든 말든 인정을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허는 것만 남아요 금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풀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급심판하실 적에 사람 드러내서 헌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만 남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골방에 들여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숨 딱 모으고 머리 무릎팍 사이 가운데다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만 올라오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데 엊그저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오셨죠 일행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교수 두 분하고 또 필립붐 총장 형제님하고 또 거기 지금 3학년 학생인 대구 남부교회 장로 형제님의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때 하면서 필립붐 총장인 장로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다 돌아보시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셨으니까 하루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셨죠 오셔서 우리 예배당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기 침례탕 또 들어서 다 자랑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체육관 이렇게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니까 또 혹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성경에 있는 교회 장로들 다 데리고 와서 이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소중히 여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 캠프장을 가니까 넋이 나갔어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이 퀄리티 난 영어로 다 잊어먹었는데 그것만 기억에 나오면 뭐라고요? 하이 퀄리티가 보여요 용수영재 우리 교회가 질이 높다는 거예요 절대 사이즈나 규모 생각하지 말으래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위치나 자기 신분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좀 잘못이 있어도 용납하고 서로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 사획을 하다 보면 다 흠집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참 감사해요 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형제님들 여섯 분이 오셨죠 장로 형제님 부부하고 집사 형제님들 네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저는 이번에 제가 32년 우리 모임에 온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분들이 대단해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본질을 볼 줄 알아요 껍데기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학생들이 헬프 온다고 막 장난하고 놀고 막 하다가 그 형제님들 일행이 나타나니까 다들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막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넋이 나갔어 서울 같았으면 인상 쓰고 왜 우리 분위기 있겠냐고 그럴 건데 아는 채도 않고 인사도 안 할 건데 이렇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시다 그날 100여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 축구교실, 농구교실 헬프교실에서 와서 식사하고 교사들 같이 100여 명이 식사하는데 그냥 상 바닥에 펴놓고 그 불고기 오리 불고기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그 장면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세상인가 그 형님들이 훨씬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현실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서빙하는 자매님들 얼굴이 하나도 피곤하거나 신경질기가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날카롭기도 하시더라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벼운 몸짓으로 성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으로 지나가는 데 설거지 할 때쯤에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다 이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들 입꼬리가 이 귀 밑에 걸려있더라 어떤 분이 말했대요 이렇게 자매님들이 토요일 날 봉사하고 주일 날 봉사하고 화요자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고는 이 자매님들 힘들어 않냐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표정 하나 본 거예요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현실 지역교회에서 가능한 일이네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다 보여줬어요 1박 2일로 왔잖아요 주일 날 와서 주일 학교 학생부 노년부 다 봤잖아요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그러셨어요 못 볼 걸 봤다 왜? 자기는 이게 이상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 이상 추구할 어떤 그런 방향점으로 생각했지 현실 지역교회에서 실제로 되는 거 이것은 숙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 그런데 실제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분들이 공청적으로 말한 게 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른 모임들에서 오면 자꾸 프로그램 내놓으라고 그래요 뭘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프로그램 내놓으라는 거예요 매뉴얼 내가 그랬어요 우리 매뉴얼 없다고 물론 왜 없어요 있긴 하지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 반사들 다 깨닫고 있지만 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21년 동안 벽돌 한 장에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얹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어떤 교파에 무슨 특별한 무슨 매뉴얼을 도입해가지고 여기서 뭐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서 다른 데서는 아니에요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얹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인격적 세상의 도덕윤리 아담 안에서 자연인의 도덕윤리 말고 새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주물진 인격을 쌓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처음으로 알아듣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껍데기 몇 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조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좀 늦어도 좀 천천히 가도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을 얹으면서 차곡차곡 싸우고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2년 넘게 했지만 우리 교회 무너졌어요? 표나 나요? 안 나요 이 지점을 이해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오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나 저 교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부적은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다 휩쓸어서 바람이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기 보세요 형제자면 어디서 쟤대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보세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파에 우리 모임에 대해서 우리 옹골 송총규를 척국 두둔하고 브래디류를 두둔하는 2단 대책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에서 영향 별로 없었죠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상상을 했대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영향을 안 받을 교회는 옹골 송촌교회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분이 그걸 알겠어요? 이건 우리 교회를 자화자찬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낮은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거 우리 교만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실상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바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냥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서 다른 모임은 하는데 우리 모임 옹골 송촌교회가 않는 거 있어요? 노을이 됐든 호칭이 됐든 만찬 예배가 됐든 그 이외에 수십 가지 우리 모임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않는 거 있어요? 찾아내보세요 없어요 아무 말도 묻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해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규제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이런 걸 해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이야 이게 보이고 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꾸 그런 말을 해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 가져라 착한 마음 가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전해라 그러면 이게 새록새록 보여요 그리고 따라가서 배우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무한히 쓰시는 마음대로 주묵거릴 수 있는 마음대로 자기가 주물럭거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온골 성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